도내 주요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 세부 일정이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도내 기관들은 15일 강원랜드와 강원지방기상청,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17일 강원도교육청, 18일 원주지방환경청, 22일 강원도청과 강원지방경찰청, 25일엔 강원대병원과 강릉원주대 치과병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됩니다.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도 이번 주 중에 감사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